5, 4, 3, 2, 1 가자 가자 저희가 드디어 포트 더 최한 투 더 포트 더 최한에 도착을 이동갈비 와 드디어 왔어 여기가 포천 와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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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이제 좋다 갈비 이제 드실 거예요 오케이 메뉴부터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와 진짜 먹고 싶어 아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? 그냥 심심하게 밥만 먹을 수 없죠? 그치 않아요? 사실 이것만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어 어 양념게장 정말? 가림 먹을 수 있다고 정신처리야 설마 뭐 먹을 거야 대박이다 근데 진짜 야 최대한 비싸만 시키자 와 명품 소갈비 좋아 명품 소양념갈비 갈비탕 같은 것도 시킬까 그러면? 공인밥 알차게 먹네 명품 소양념갈비 하나랑 양념갈비가 10인분 명품 소양념갈비 10인분? 나는 명품 소양념갈비 갈비 앤 된장시개 아 죽였어 앤 냥 앤 양상추 우리 진짜 리얼이다 이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D&L 원산지 아니야 원산지? 이건 안 시키는 거라고 깻잎 아니 그렇게 딱 묵으면 딱 한 개 식사가 딱 아아악 아하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으흠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어? 준비가 돼 있었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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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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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먹고 싶어 와 대박 너무 행복한데요 우와 박자 1인 1, 3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1인 1, 3, 좋아 아무것도 없어요? 왜 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죠? 뭔가, 뭔가 있어 얘들아, 잠깐만 입 떼지 마 뭔가 있어 이거 뭐예요? 뭐야 이건, 이건 뭘까요? 그냥 심심하게 밥만 먹었어 진짜 불안한데 도대체 이게 뭐지? 지금부터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단, 고기를 드시려면 미션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일명 미션 쌈 싸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쌈 싸먹기, 쌈 싸무라 오케이 미션 중 저희는 이미 다 드렸어요 정답을 헐 아까 메뉴판이 있었는데 바보다 이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산지 아니야, 원산지? 번호 고르는 시간 오래 걸리겠네 이거 찍찍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봤어요, 나 봤어요, 나 봤어요, 좀 봤어 아까 볼 걸 그랬어 아, 아까 살짝 봤어 저 이거 고수 아니야? 환경채 이거 저장,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게 정답은 누구예요? 정답은 3번! 오 대박! 뭐야 뭐야! 오 마이 갓! 하 누구를 있나? 오 대박! 뭐야 뭐야! 대박 대박! 연준이야 뭐야! 오 마이 갓! 다 먹겠습니다! 맛있어? 음! 최대한 많이 마이 무라 아! 아! 봤어? 나 봤어? 나 봤어? 좀 봤어? 고기의 맛을 즐기기 위해 고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다음 문제! 다음 문제! 빨리 먹을래! 들어갔구요! 고기의 맛을 즐기는 없음 먹기때네 고기는 아형 military 중요한 ppo finances 아멘